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하만 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보는 2023년 큰 행운이 찾아오는 나이 5개 한번 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년이 돌아오면요 이제 계면 년이에요 2023년도 힘든 고비는 누구나 다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좀 운이 갔다 좀 뭔가 좀 내 운이 상승해서 뭔가 좀 잘 일어날 수 있겠다 좋다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의뢰생분들 의뢰생분들 8수가 9수가 힘드네 어쩌냐 그런다고 해도 올해 8수가 금전의 운은 들어오지만 바쁘기만 바쁘지만 큰 소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은 이민연인데 내년에 계민연에는 9수라고 해도 모든 금전의 운이며 모든 것이 제 운이 나한테 막 날아서 나한테 들어온다는 운 행운 말하자면 그런 복이 들어온 해가 이제 을죽생이에요 특히 이제 이 을죽생분들은 이제 4월달서부터 생일이 빠르신 분도 있고 늦은 분도 있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을죽생이라서 다가 더 좋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아웃을 해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막 이렇게 힘들게 했었는데 일이 될 듯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 이런 분들은 생각지도 않는 좋은 운이라는 것은 기회인이 와서 나한테 어떤 오다를 줘 갖고 내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영업을 하든 올라갈 수 있고 금전을 벌 수 있는 게 내 운이거든요 그 운이 나한테 타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내년에는 모든 바람에 타고 둬서 그 기운이 나한테 흡수를 내니 이제는 마음껏 내가 다니면서 금전의 운이며 더 활개차게 날개를 펼쳐 다닐 수 있는 해가 아닐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을죽생 여러분들 힘들어도 이 고비고부증 힘든 걸 잘 넘어가세요 얼마든지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문이 열립니다 뭔가 이상하게 내가 다시 또 개발을 해서 또 뭐 1호점 2호점을 낼 수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상승해서 이럴 수 있는 길을 만들면 그 길이 꼭 있어서 내년에 대운이 차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운을 놓치지 마세요 서른아홉에 이 운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41살까지도 길게 갈 수 있는 운이거든요 참 천연의 운이 중요한 운이에요 이 49개가 넘기가 힘들다는 운이거든 그래서 이 아홉 수를 잘 넘어가면은 그거를 턱을 넘어서 크게 내가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단 이제 조심할 거는 좀 인간을 좀 조심해야 해서 특히 여자 남자분들은 을죽생 분들은 여자를 좀 멀리하고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도 그 여자로 인해서 내 운을 뺏기고 내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 또 결혼, 그렇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서 결혼할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결혼하는데 배필의 운이니까 그것도 좋은 운이기 때문에 배필이 들어오겠죠 그거는 괜찮지만 사람을 만나고 뭐 어떤 누구 소위에서 갈아타고 이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내 운은 들어오거든요 운은 어디에서나 동서 사방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운을 들어오게 쉽게 해서 바람이 날이 더워 안 해가 바람이 들어오게 해야지 돼 한 군데만 열어놓으면 되겠어? 아니거든 사방을 다 열어놓는 거야 그러면 시원하게 모든 게 나한테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그렇게 나한테 기운이 들어오는 해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른 알아듣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홉스라도 이 고비만 잘 넘어가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걸 크게 범위 내서 하면은 그 운이 들어온다는 것이 뭐 나한테 재물 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부모가 나한테 금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고 연금을 확장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이 다 운입니다 그래서 그 운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에 갖다가 대박들 나세요 그리고 이제 무오생분들 무오생분들이 이제 올해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좀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구설도 많이 듣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내년에는 그 모든 것을 닫혀 있는 문을 박차고 내가 뛰쳐나가는 형국이다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닫혀 있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면 큰 덜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덜판을 달리는 거야 그만큼 내 운이 따라오고 내가 그 운을 쫓아가는 형국이다 그러면 모든 운들이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이 나한테 갖다 가로막아서 막혀 있던 문을 갖다 열어줘 가면서 딱 좋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좋죠? 말이 신나게 달리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운을 놓치지 마세요 내년에 마흔여섯에 운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 운을 잘 찾아서 또 직장이 승진되시는 분도 있고 또 외국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조심할 것은 음주 첫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화근이 되는데 술 먹고 달려면 대기에서 어디 자빠지고 쓰러지겠지 그러니까 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껏 지금 내가 몸을 체크해가면서 마시고 또 만일 한자님도 먹었다고 하면 사고 수가 이런 분들은 4월, 7월, 2월 사고 수가 들어있으니까 특히 사고 조심하시고 술을 안 잡수고 차라리 대리를 시키든 이렇게 하시고 어느 누구나 내 운이 막 들어올 즉에는 문상이 있잖아요 젊어서 죽은 양반 뭐 차에 쳐서 죽었다든지 자살해서 죽었다든지 그런 저기는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상문 그것이 내 앞길을 막거든요 그거는 주의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주의해서 넘어가면 내년에 계맨연에는 그래도 나한테 운이 차고 들어오니 마음껏 발휘해서 그 운을 흠뻑 취향을 맞춰보는 것이 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까짓 코로나 이렇게 된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고 내 건강만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단 내가 사주상 평생에 나한테 타고난 사주는 세 번이에요 운이라는 게 그 운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의 운이든 중반의 운이든 하반의 운이든 이 운을 놓치지 않는 운이고 그 운이 들어오는 운이 마흔은 여섯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맨연에는 그래도 2003년 그 운을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운들을 잡으셔서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 이제 정미생 정미생 이제 내년에 시운이 일곱이 되죠 뭐 성주 운도 들어온다 모두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매매하는 운보다도 잡는 운이 많아 문서를 잡는 해 내년에가 2023년도에는 시운은 일곱에 내 운세를 갖고 문서를 잡는 해다 그러니 그 문서를 잘 잡아서 뭐 집을 짓든 그림 같든 집을 짓든 그렇게 해서 내 문서를 잡으셔서 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직 이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먹었는데 무슨 이직이 하지만 생각지도 않는 저기에서 계급이 올라가면서 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다른 뭐 직장으로 이제 거기로 진급을 해서 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꺼리키지 하지 마세요 가세요 이동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도 바로 갔다 이동을 해도 내년에 갔다 성주 운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일곱 세에 그래서 시운은 일곱에 정미생분들 내년에 내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고 단 이제 무엇을 조심해야지 되냐면 무슨 어떤 땅이 뭐 이렇게 땅콩? 뭐 무슨 땅? 이런 땅?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쪼금 뭐 모팅에 있는 땅 이런 거 갖다가 쌓아도 해서 그런 거 덮어놓고 사지 마세요 거기에는 큰 손재수가 갑니다 그런 건 하지 말고 내가 정정당당히 저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특히 경매로 지금은 경매로 갖다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경매로 갖다 받는 것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경매가 내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그냥 부득해한 경우로 경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모든 재산이 탕진돼서 경매로 가는 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싸도 그런 건 잡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은 모든 걸 싸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모든 걸 다 잃고 가슴 아픈 거잖아 가슴 아픈 자리 좋다고 들어가서 뭐가 부귀영화를 이르겠습니까 시훈이 일급이 그렇단 말입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시훈이 일급이 내가 성주운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럴 때 남은 가슴 아픈 성주를 받으면 내가 안 좋다는 뜻이야 그것만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알아들으셨겠죠 그래서 잘 유돌이 있게 하셔서 그 운을 꼭 받으셔서 이게 성주운은 시훈이 일급이 마지막 운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고 만일에 부모의 재산이라고 해서 부모 꼴을 위임을 해서 받는다든지 하면 더 좋겠죠 나중에 받겠다 하지 마시고 또 어느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이걸 넘겨주고 싶다 하면 자손이 시훈이 일급이 됐을 적에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대대선선 대들포가 진짜 그냥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운세들을 좀 가지셔서 자손한테 넘겨주셔도 좋겠고요 또 계묘생 61살 말하자면 한갑이잖아요 한갑이라도 2023년도에 61살 한갑이 참 좋은 한갑이 되거든요 다 누구한테 인사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올해는 한갑 전체 안 받아먹는 게 좋다 식구들끼리 그냥 나가서 미리 여행을 가든 아직 그날은 국내 밤내에 내지 마라 왜? 61살이면 마지막 미역국 먹는 거거든 솔직히 61살 지나고 나면 62살부터 묵국을 끓여 먹어요 묵국을 끓여 먹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갖다 미역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년에 계묘생들은 괜찮아요 괜찮고 원래 보면 토끼들이 새끼를 많이 번창하잖아요 새끼 많이 번창하면 어떻게 되세요? 미역을 많이 먹겠지? 자손을 낳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물이 고개를 만난 격이다 내해를 만난 격이다 해서 내년에 한갑은 미역국 받아 잡수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문서 변경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동수도 있어요 근데 이동을 집을 갖다 져서 가든 사서 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내년에 모든 문이 열려서 이동을 하거나 짓거나 하고 이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누가 도와주든 어쨌든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요즘 뭐 자재고 모든 것이 다 물가 건축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대부분 보면 계묘생분들하고 신축생분들 이런 분들이 말띠분들하고 건축계통에 많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건축계통에 그래서 이런 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그러니까 내 사업의 문이 열려서 누가 도와줘도 도와주는 해년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내 사업을 번창하셔도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계획있게 갖다 오는 누가 다 한다고 하지만 내 운이 차고 들어와 차고 들어온데 지금 형제 간에 형제 간에 쉽게 얘기해서 고부 간에 갈등은 조금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참고하셔야지 요게 마지막에 부딪히는 운이라고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 형제를 도와준다든 뭐로 한다든 하면 요거는 확실하게 해갖고서는 도와주고 뭐든지 신비성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형제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형제라면 도와줘야지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형님한테 피해나 끼치고 막 이러면 있으나 마나잖아 그치? 그 형이 끼고 있는다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더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럼 독립을 시키세요 독립 과감하게 독립 그러면 4월달 9월달 요 고비만 넘어가면 사업이고 뭐고 승승장구를 잃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내년에 2023년도에는 내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갔다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무수상에 65 참 욕심이 많아요 자식 욕심도 많고 금전 욕심도 많고 연애 욕심도 많고 두루두루 욕심이 많거든 근데 그 욕심이 다 채워질 수 있는 해년이 2023년도 2023년도 개면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한테서 최고의 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이 잡수도 좋죠 인생은 60세부터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70세부터 그랬습니다 65 나이 먹어간다고 서로 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멋지게 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손들은 품안의 자식이에요 자손들을 각자 부모가 이 나이 먹대로 자손들만 머리 큰 데 자꾸 생각하고 간섭하죠 그 자손들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네들이 정 뒤에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 정 힘들으면 부모가 나서서 해줄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부부만이 인생을 사시고 조금 무관심하는 듯 하고 그러면 그 자제분들은 일어습니다 분명히 이 자식들한테 너무 아기 중자고 막 이 자식 먹어서 다 챙겨낸 사람들 자손들이 얼른 빨리 성장을 못해 그거는 왜 태만해지거든 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벌어도 엄마 아버지가 해주는데 뭐 말만 하면 해주는데 뭐 의욕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너 한번 해봐라면 내가 없으면 부모들이 안 도와주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서고 발 뽑고 나서면 그 자손들이 성공을 하는 거고 자손들로 성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그래요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줄까 너 이렇게 해줄까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그 마음만 좀 저기 하시고 이제 건강 생각해서 앞으로 65서부터가 건강을 굉장히 주의시하고 건강을 챙길 나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고 부부간의 사랑 못했던 거 더 아껴주시고 내가 전에는 남자분들은 어 막 나가서는 잘하는데 내 와이프한테는 꺽꺽거리고 막 큰소리도 쳤거든 자꾸 큰소리 치고 그러면 여자들이 놀래 심장이 약해서 그럼 마누라 일찍 죽으면 마누라 또 얻을 거 같아 그런 마누라 모두도 그러니까 남자분들 진짜 65세 이 나이 가지신 분들 무슨 세 여러분들 진짜 참고 바랍니다 어 내 마누라가 최고고 이 기집적이면 내 기집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신랑 나쁘다 어쩌더라도 신랑 생각하는 건 와이프고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무천이에요 헤어지면 남이지만 그래도 60편생을 60이 넘게 50이 넘게 살아왔잖아 그 인생을 앞날을 산다고 하면 가는 날이 가찹지 사는 날이 길진 않거든 그러면 그동안에 못했던 거 젊어서 내 가정에 충실을 못했던 거 서로가 나이 먹으면서 보듬어 안오면서 큰 금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김치찌개에 라면 하나 끓여놓고 술 한잔은 먹더랩도 둘이 위로를 하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좋은 인생일까요 앞으로 좋은 인생을 펼쳐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대박나는 2023년도 개면연에 이렇게 이제 다섯 이 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가정에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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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